어 뭐야 한 놈 그거네 얘네도 시간 낭비 안 하겠네 이제 타이푼 타이푼 헬리였죠 기방 할거죠 잠수해봤자 잠수 안해봤자 별거 없어 아까처럼 했다가는 또 아까 말려들 것 같은데 일단 전진을 좀 해야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일단은 위꼬라지 때문에 우리가 핑해서 뭐하랄까요? 쟤랑 위꼬라지 알리가 없을거고 안켜도 쟤 비슷할걸 돼? 고만고만하긴 에임바 아까보단 빗나가는게 보여 확실히 조조한데 시간 걸리네 봐봐 가팔이나 좀 풀려도 해야지 맞아 쟤네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롱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근접하면은 리퍼랑 폭격이 유리하다는거네 어 근접해요 림넨 붙어야 돼 팀 루이오스 중간 나왔어요 지금 타이푼 엄청 불리하거든 저는 어차피 피잉에 적응은 적응해본 사람이어서 쟤루이오스 중간 쟤루이오스 중간 쟤루 뺀다 나 이거 어떻게 맞춰냐 쟤루이오스 제가 견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쟤루이오스 근데 가면은 너무 아파 저게 어 아파기 난데 어떻게는 가까이 오면은은 가까워서 카메라에 가서 왁업을 확실한거는 지금 에너지로 봤으니까 쟤루어졌어 쟤루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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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쪽으로 들어가봄 쟤루이오스 나이스 나 그럼 쿨참을 중간켜로 들어갈게요 가리씨 그거 잡을 수 있어 충분히? 1힐리인데? 들어감 가리씨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뿅 아이고 아휴 어디가냐? 아이고 안잡고 나이스 아이고 휴가수고 있어 키오 잡은 키오 키오 지금 나도 에임이 좀 메롱하긴 한데 다른 분들 미리 해가지고 스키가 좀 뜯힐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일단 갈게요 네 수납이 하나가 좀 불안불안해 수납이 하나가 누가 오른쪽으로 가서 합격냐고 니코 쟤 없는 것 같아요 무장 잡았다 아휴 잡혔어요 와이 헛 고투 러시아라 그래서 대신 오스트리일로 왔습니다 여러분 왓 이즈 퍼니 아니 니들이 알만이여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리얼배틀이라는데 예쓰라 해 지금 하고 있잖아 아 퓨전을 안해서 리얼배틀이 아닌구나 유 저스트 디스터 아우어 플랜 엔드 겟 윈 뭐래 너는 그저 우리 계획을 방해하고 승리할 뿐이 나래 그거 차차에서 있는 거야 제가 제가 지금 스스로 지금 다 자백하고 있는데 뭐하는 거지 우리가 신고를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건가 신고를 못보는 건가 신고를 못보는 건가 신고가 짧은 거네 제가 가리가 없는 거네 이미 자기가 왕이겠지 저기서 왕이 우리도 지들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지들 영역에 사는 약간 그런 부족민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지들 영역에 사는 설실은 아니지만 딱 일제강점기 반대 뿐이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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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이 지치고 제대로 안쓰네 들어가고 사일리밀랑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중앙으로 대강점기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나 지금 위험하다 들어갈게요 아 낙서함이 하나 뜯겼다 자자자 이렇게 있는거지? 뭐? 티오요 쉽게 에임 유지가 되는데 헬기인가 바깥 없어 바깥어 나 이거 안될거 같다 빨리 빠질게요 뒤로 내가 갈게요 기다려 기다려 아휴 와라 누구야 한 대만 때려봐요 티오요스 딱 한 대만 때리면서 어? 다 털렸네 티오요스 어 컷 뭐 스나비 호보 아니 호보 두놈이 문젠데 그래 잡혔네 어 아 잠깐 잡았어 어 이리 잡아놨어 그들을 때려 나이스 택 지들 잘난 그 퓨전 빌드 가져오라고 그래 저거 아 물론 이비 이 조합으로 이길 자신 없어 아 아 예예 잠수차이 봐